빅버드 입장입니다! 자, 오늘 승리의 하이파이브라 S3EC에 수원하고 보내드린 대학생 축구링크를 치르고 있는 수원을 사랑하는 대학생 축구 선수여러분들입니다 나도 아이고 매우 오늘의 이번 MVP 시상할 특별한 시상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당부 안무 20년 동안 응원을 해주신 매우 김상우씨입니다 금방 수워내들이십쇼 우리 하이파이브 아래에서 나오십쇼 신 스틸러 진짜로는 스몬캔 김성씨가 참여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뽑아주신 블링즈 유고한 MVP 우리는 너를 믿는다 조언이 서있습니다 지지않은 플레이 고맙습니다 열심히 뛰고 많이 뛰는 우리의 선수 조건이 선수가 UR MVP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 매우 김성씨가 트로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다 히트 센스있지 자 그리고 수상보드 수영하고요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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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통화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여러분들과 하이프레이어 함께했던 수원 선수여러분들과 수원 선수여러분들과 참가하는 우리 수원을 사랑하는 선수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함께한 역사적인 수원덕에 함께한 수원덕에 함께한 수원된 김상우씨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선수여러분들과 수원 선수여러분들과 성원을 수원 선수여러분들과 잘하는 수원 선수여러분들과 신성블링스 전사님 팬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힘찬 응원한 박수와 감사를 부탁드립니다